야 진숙아 응? 이게 다 뭐야? 내가 수진이한테 보낸 편지가 왜 여기 있는거야? 야 너 왜 막 남의 집을 뒤지고 그래 야 어떻게 된건지 얘기 좀 해봐 수진이가 너한테 맡겨놓은거야? 아니 수진이 못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니가 중간에서 편지라도 가르쳤다는거야 뭐야 응 야 너 미쳤냐? 도대체 왜 그런건데 왜 니가 니가 왜 수진이 편지를 가르쳐 왜 그럴 수 밖에 없었으니까 오 진숙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거냐? 저 수진이 집에요 잘됐구나 이거 좀 전해주겠니? 네 땡겨요 도대체 하아 하아